슈퍼시그널 3분봉 8월 28일에서 29일로 넘어와 종료된 매도 포지션은 최저점 기준으로 3%가량 하락했고 레버리지 40배 기준 129.2%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후 하락 추세선을 뚫으려고 시도를 계속하다가 29일 새벽 3시 54분에 뚫어주며 매수신호가 나왔네요. 약간의 눌림이 발생하고 행보가 길어졌지만 끝까지 상승 추세선을 지지해줬고 결국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고점은 61169.74로 현물 기준으로 3%가 올랐고 선물 기준으로 최대 134.4% 수익이 나왔네요. 8월 29일 신호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2번 다 큰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총 수익률은 263.6%가 나왔습니다. 카운팅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수익률 장난 아니죠? 지금 눈으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이런 수익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조만간 출시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 이 시그널 무료로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왜냐? 써봐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테니까요. 언제까지 깡톤만 찾을 겁니까? 코인 세금 2년 유예되신 거 다들 아시죠? 2년간 돈 쓸어 담을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은 없어요.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실 때까지 잡아 드릴 거고 교육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되면 그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물론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여드렸죠. 레버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반만 따라해도 몇백 프로 수익은 월에 그냥 나옵니다. 현재도 많은 회원분들이 사용 중이시고 계속해서 보다 더 베스트한 타점을 잡을 수 있게 연구 중이에요. 어디 이상한 리딩방 같은데 가서 눈탱이 맞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혼자 투자하세요. 그래야 돈 법니다. 뉴스고 정보고 무슨 소용입니까 솔직히. 코인 시장은 차트 움직임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슈퍼 시그널 한번 받아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슈퍼 시그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